한글자막 by 한효정 투명하고 엿기 같긴 해도 넋이 나 당장 보면서 모두 잊혔냐고 해요 뭐 그래요 그대만 보인다면야 미치는 게 듣고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 그대만 보고 어디서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었나 이렇게나 망가지고 있네 갈수록 더 많이 보여요 맘 아픈 때 돌아올 것 같은 모습으로 그대 보인다고 하면 정신 차리라고 해요 뭐 그래요 그대만 보인다면야 미치는 게 듣고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 그대가 어디서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었나 이렇게나 망가지고 그대가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있는 게 듣고 싶습니다 그대가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그대가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하고만 싶어요 미치는 게 또 나쁘지는 않네요 그대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 그대가 어디서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었나 이렇게라 나 가지고 있었네 나 가지고 있어요 나 가지고 있는 거 나 가지고 있는 거 나 가지고 있었나 나 가지고 있는 거